자, 유의사항 관련해 가지고 전달합니다. 당연히 면접고사에 응하지 않으면 불합격이겠죠? 고사 당일 입실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건 결시입니다. 수험번호와 달리 별도 전산으로 무작위 부여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가번호를 부여합니다. 반드시 배부한 면접명찰을 부착하고 가번호를 부착하고 농협대학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면접에 임해야 된다. 나머지 기본적인 내용이죠. 대기실에서 기타 전자기기 사용 금지 그리고 면접시간은 최초 수험생 기준으로 1인이 면접실에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면접이 시작되면 면접실, 대기실 등을 이탈하거나 마음대로 도와서는 안 된다. 일단 면접이 시작되면 문제가 유출이 되니까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 위치해야 되고 심지어 화장실도 함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전달합니다. 수험생은 면접 종료 후 면접고사장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문제 유출 위험성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고사장 건물의 출입을 금지한다. 수험생 동반가족은 식당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합격자 발표, 대망의 합격자 발표는 2월 4일 날 이루어지고 등록은 2월 6일서부터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서 농협대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봤었을 때 위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건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농협대학교 본관입니다. 농촌인재 특별전형학생은 바로 여기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3번 건물 보세요. 퇴원관입니다. 바로 대학 본관,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퇴원관. 여기서 일반전형 면접과 전문대졸 이상 특별전형 면접실입니다. 4번 건물이 있습니다. 4번 건물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이 건물은 식당 건물입니다. 학부모 대기실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이 알고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해당 건물로 가면 되겠습니다. 농협대 가는 길, 모르는 학생 없애야 되겠죠? 전철역을 타면 삼성역이 있고 원흥역이 있습니다. 원흥역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상의 거리랑 실제 거리는 매우 다릅니다. 농협대 정문에서도 해당 면접점까지는 꽤 거리가 있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농협대에서 밝힌 고와 같은 면접방식. MMI 면접에는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6인 1실로 입장했던 2019년도 면접에서 벗어나서 1명만 입장해서 3명의 면접관에게 집중적으로 면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방을 이동하여 역시 3명의 면접관으로부터 면접을 받고 마지막 방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3번에 걸쳐서 10분씩 면접을 받는다. 이와 같은 농협대에서 공고한 최종 공고의 내용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그리고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의 형식을 이해하고 내용적인 측면 관련해 가지고서는 현재 스팟 논술 현장학원에서 모의 면접 강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연습할 때는 정말 실전같이 그리고 당일날 면접장에서는 내가 연습 한번 더한다는 그와 같은 부담없는 마음으로 했을 때 최종 합격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협대 면접과 관련된 최종 공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